유대인 거린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먹고 사는 처지로 종일 구걸에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한 거린이 다른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같이 동업해보지 않으려나? 옆에 있던 거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무슨 동업을 하나? 아니,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두 거린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거린이 유대교 상징인 다위세별을 꺼내놓고 다음과 같이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거린은 그리스도교 상징인 십자가를 내놓고 말했습니다. 두 거린은 경쟁이나 하듯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그리스도교 거린 쪽에 상당한 돈이 쌓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십자가 쪽에 많은 돈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가를 놓고 구걸하는 거린이 같이 동업하는 거린에게 자신이 구걸한 돈을 모두 줘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다위세별 앞엔 동전이 가득하고 십자가 앞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연출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마침 어느 그리스도교 부자가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부자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엾도다. 내가 저 유대인에게 지지 않을 만큼 적선하겠소. 그러고는 십자가 쪽에 큰 돈을 남기고 훌쩍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구걸한 두 사람은 마침내 사업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 플랫폼 효과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깊이 간파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의미 없는 소모전에 처음부터 머리를 흔듭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능합니다. 물론 이 과정 자체가 힘들겠지만 일단 이런 구조를 확립하고 나면 저절로 이익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분명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효과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우선 사물의 근원부터 장악하라. 2. 점진주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정복한 각 나라의 협력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말해보시오. 이에 프랑스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포도밭과 와인 공장을 원합니다. 다음으로 독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보리밭과 맥주 공장을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밀밭과 맛있는 파스타 공장을 원합니다. 끝으로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청어 두 마리만 선물로 주십시오. 나폴레옹은 곧바로 유대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시시한 것을 봤다니 참 멍청한 녀석이로군. 위 이야기의 값싼 생선인 청어를 등장시킨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록 하찮은 청어라도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부터 매일 착실하게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고 작은 것들을 실행하다 보면 거대한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 유대민족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점진주의입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정신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멈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사전에는 포기한다, 멈춘다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안식일은 무작정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확인하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늘 분주하고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일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기계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창의력은 오히려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 때 나오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